배급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시스템의 메이저의 이런 거에 항상 저는 밀리죠. 그렇지만 한국인 여전히 한국 상업영화 김기덕이 있잖아요. 이런 어떤 경쟁에서 저는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 감독님들이. 세계를 사로잡으신 김기덕 부모님 앞으로도 후배 영화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으로 계속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강승장은 누굽니까? 아 밖에 그냥 모르겠습니다. 김현경 현장입니다. 김현경 현장입니다. 타가스닥에 궁금한 것들을 대놓고 물어봅시다. 질문 있어요.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? 질문 보여주세요. 바로 가보죠. 저도 궁금합니다. 김현경 선수 스카이크 좀 보여주세요. ??? 김현경 선과 10번만 도로갑니다. 대한맹군대 역의 첫번째 Perform...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여기 그 부분은 castle 가볍게 가볍게 한번 연습 한번 살살 안녕 세게 가요? 예 자 가장 세게 조심조심 조심 오 시계빵 한 번 한 번 얼른 안 맞을게요 여기 중학교 때 표현한 걸로 그럼 달려오면서 두 개 сами 자세야 은혜가 자세 낮춰 자세 낮춰 그치 됐어 됐어 맞을 수 있어 됐어 됐어 맞을 수 있어 됐어 됐어 맞을 수 있어 됐어 맞을 수 있어 잘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혼자가 좀 버거우니까 이준씨랑 공씨랑 여기 다 서서 자기 쪽으로 오면 갑니다 우리가 받아서 다시 날려줘야지 날리냐 날리냐 토스에서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 백업해 백업해 한 명이 맞으면 무조건 토스야 살려서 자 파이팅 드림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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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으로 해저 한번만 넘겨놔라 좀. 자 한 번 더. 아니 아니야. 진짜 세게. 진짜 세게. 진짜 뒤에서 점프해가지고. 불포. 안 되겠다. 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. 정확하게 원하는 곳을 이렇게 투격하실 수도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좀. 네네. 그럼요. 이 대충에 어떤 거 맞추고 싶으세요. 1번 괜찮은 것 같고 2번도 괜찮고 3번. 4번만 피할게요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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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좋아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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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. 이리 와. 아유. 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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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. 아유. ingerick. 감독님 어느 영화제에서 봐도